네 코인콕 특징주 분석 시간입니다. 특징적인 이슈들과 흐름 가지고 있는 코인들, 섹터까지 분석해 볼 텐데요. 코인 대통령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가장 중요한 코인입니다. 아, 비트코인이죠.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비트코인 한번 또 보러 가겠습니다. 비트코인을 항상 보긴 하지만, 비트코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4,700만원에서 5,700만원까지 올라와서 5,400만원이다. 7,600만원 오른건데 왜 3,600만원 떨어진가고 그러냐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차트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휴이 계속 상승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쭉 내려왔었잖아요. 한번 쭉 내려오다가, 쭉 내려오다가 이제 올해 딱 들어서면서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4,100만원대, 4,000만원대까지 내려간 다음에, 지금 한 1,4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올해 봤을 때는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뭐야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4,300만원이다 이러면 제가, 아유, 이거 시장이 지금 내려가가지고, 아,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가, 찍고 나서 3월, 2월달에 한번 쭉 올라가면서 5,400만원, 5,500만원에 한번 또 찍어주고, 또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그렇죠? 저항라인 때는 돌파하지 못했어요. 저항라인 때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번에 돌파가 됐죠. 그리고 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지금 저항라인 때, 지지라인 때로 변환되면서 지지해주고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올라가다가, 지금 여기 살짝 떨어졌죠. 자, 근데 여기 한번 또 봅시다. 자, 여기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살짝 떨어졌죠. 그리고 또 올라갔어요. 지금도 올라가다가 쭉 떨어졌고, 다시 올라갈 거예요. 자, 물론 이게 더 내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지금 시장 자체는, 이렇게 그냥 계속 물결, 웨이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웨이브, 웨이브 코인 말고요. 웨이브라고 파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웨이브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막 올라가는 것만 보고 있다가, 어, 이제 슬슬 시장이 시동을 거나 거나 했다가 내려가요. 자,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자, 뭐 출근 시간은 좀 그렇고, 뭐 이제 차를 타고 나가고, 시동을 딱 걸어요. 아, 시동 걸었다, 이러면서 딱 나갔는데, 시동에 딱 걸립니다. 설 수도 있잖아요, 차가. 그렇죠? 왜 차 시동 걸었는데 왜 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계속 앞으로만 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다가 섰다가 내려갔다가, 좀 쉬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올라갔던 시장은 언제입니까? 2017년도밖에 없습니다. 그 시장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어, 아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을 해요. 그러고, 내려가면 올라가고, 올라갔으면 내려가고,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게도 그렇게 움직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오전에 굉장히 이런 말들을 많이 봤어요. 어, 뭐 이제 뭐 많이 모여 계신 커뮤니티나, 아니면 이제 뭐 저희 투더골드문 커뮤니티.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봤는데, 뭐 오늘 급락인가요? 뭐 이제 끝났나요? 뭐가 끝나요, 도대체? 어디가 끝납니까? 왜 끝나요? 네, 그렇죠? 그냥 조금만 떨어지면은 그냥 끝났나요? 뭐 이제 뭐 시즌 종료인가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투자하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신 분들은. 왜냐하면, 물론 코인이 계속 뭐 한 번에 뭐 40% 하루에 40%, 100%, 1000% 올라가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 적 많았잖아요. 그렇죠? 페이코인도 그렇고.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무슨 돈 넣으면 두 배로 나오는 항아리도 아니고 넣자마자 뭐 퐁! 나오고. 이거 아니에요. 전래동화에 그 있잖아요. 그 항아리 그거. 돈 하나 넣으면, 만 원 넣으면, 2만 원 나오고. 그런 항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신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와, 내가 100만 원 이거 넣으면, 이거 좀 있으면은 천만 원. 네, 그런 시장이었으면은, 그렇죠? 그런 시장이었으면은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생산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부 다 소비만 하겠죠. 누가 생산합니까? 누가 이래요? 그렇죠? 그냥 100만 원 넣고 천만 원 나오고 천만 원 넣고 10억 나오고 이러면은 누가 이래요? 그렇죠? 소비만 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에 대한 마인드를 아예 바꾸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차트를 보더라도, 저점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저점은 이미 찍었단 말이에요. 올해의 저점은 이미 2월달, 그렇죠? 1월 말쯤에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슬슬 올라오는 구간입니다. 올라오는데,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것뿐, 지금 살짝 내려가는 구간에서, 뭐야? 끝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투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게 좋아요. 그게 제일 좋고, 그냥 이런 것들, 어떤 투자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투자를 그냥 아예 손을 놓으시는 게, 여러분들 계좌를 지키는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시장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런 어떤 경제 제재에 대한 장기화, 그 다음에 국제 유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움직이겠지만, 비트코인 자체는 조금 별개적으로 움직인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어떤 악재가 있고, 루브라로 받는다, 비축률을 푼다, 비축률을 풀 거면 빨리 풀지, 제일 핏 끝에 기름을 넣어가지고, 아무튼 그렇게 움직이는데, 코인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슈들과는 좀 별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도 물론 무시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 정상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연히 시장은 오르내리는 건데, 일단은 저점을 일단 올해 2월에 찍었고, 지금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8일 연속으로 연일 상승을 하다가, 며칠 만에 보는 파란불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조금 두려움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해서, 투자 조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특징 코인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특징 코인은 아무래도, 뭐, 딱 리플을 좀 들고 왔어요. 제가 보니까 리플을 좀 자주 들고 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리플 소식을 좀 전도하는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최근에 리플도 다른 스마트 시티 엑스포 도하 2022년이 있습니다. 거기에 후원사인 카타르 국립은행이 리플을 통한 리플의 솔루션을 좀 보여주면서, 리플의 사용 가능성을 좀 많이 보여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국가 결제를 리플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의 사용성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SEC와의 별개로, 이 SEC와는 서로 지금 법적 공방을 좀 다투고 있는데, 서로 아주 박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듯 하면서 떨어지고, 또 올라가는 듯 하면서 떨어지고, 추세를 정확히 좀 잡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지표상으로는 아직 좋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일단 리플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리플이 1,000원, 1,005원 때, 그 다음에 글로벌 시세보다는 조금 높지만, 한 10원 정도 높지만, 그래도 김프가 1% 정도 껴있는 거니까,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아무래도 어제 하락이, 아무래도 이 RSI가 상승 다이버전스를 이어가던 거를 조금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 상승 다이버전스가 좀 깨졌다라는 뜻은 나쁘게 하긴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를 더 길게 보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자, 어제 이 하락이 있기 전까지 봤다라면, 이런 식으로 상승 다이버전스, 저점이 점점점 높아지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깨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상승은 계속 이어갔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어제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하나 깨졌다라면, 다시 길게 연결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가 저점이다. 그러면 단지 기간이 조금 더 길어져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어갈 가능성도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알트코인들도 어제 다이버전스가 깨진 게 몇 개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선을 이어가, 저점을 이어가는데, 저점이 조금씩 더 높아지면,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잖아요. 근데 어제 높아진 저점이 깨졌다 해서, 이게 상승 다이버전스가 깨진 게 아니라, 단지 기간이 길어졌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여러분들 접근하시는데 좋고, 그 다음에 엔터케어 하시는데 좋은 것 같아요. 무작정 제가 멘탈케어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어가면, 이것도 상승 다이버전스가 맞기 때문에, 틀린 말을 해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가격적인 측면으로 좀 바로 다시 볼게요. 현재 일단 제가 고점은, 1,500원대로 찍었어요. 찍고 나서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었을 때, 현재 2,36 라인을 넘었고, 3,82 라인을 지금 뚫으려고 하는데, 계속 힘있게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최근에 한 번 뚫었지만, 그래서 0.5 라인을 부딪히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라인대가,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많은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커서로 제가 조금씩 그어드리는 라인들이 있죠. 예전부터 쌓아온 라인들이 여기는 없지만, 여기에 지금 계속 쌓여있기 때문에, 이 라인을 좀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면, 확실하게 뚫기가 좀 힘들 것이다 라고 좀 보이고, 이것만 좀 정확히 강력하게 뚫어준다라면, 그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좀 더 뒤로 가면 있겠지만, 이 매물대는 여기서 좀 소화가 됐을 거고요, 내려오면서. 그러면 이 급락에 의한 거는 소화가 안 됐고, 올라갔다가 떨어졌기 때문에, 뱉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정도만 매물대가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시 현재 1100원대만 좀 플러스 마이너스로, 1100원대 플러스 마이너스, 1090원, 1110원 사이로 좀 회복이 된다라면, 한 1200원까지 다시 강력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리플은 한수님께서 여러 번 분석해 주셨던 코인인데요, 지금의 이슈들과 함께 차트 분석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상승 다이버전스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 볼 만한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인 대통령님. 어제 한 5월 1쯤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구분이라서, 일단 뭐 그래도 해야죠. 또 뭐 이런 시장에서도 올라가는 건 있으니까요, 뭐 지금 시장에서 에브리피디아 40%씩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덴 프로토콜입니다. 덴 프로토콜 코인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이 코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안 하죠. 네,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항라인 돌파가 예상되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연히 상승을 하면서, 뭐 충분히 올라왔죠. 한 40% 올라왔습니다. 뭐 2000선에서부터 2400원까지 축적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서부터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라인, 지금 현재 라인, 최저 라인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상승장이 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상승 시작했는데, 많이 올라가지 않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 제 좀 매매 스타일은, 올라가는 거 따라잡으면은, 뭐 클락클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 와중에 안 가요. 안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잡아서 좀 크게 먹자. 라는 좀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런 덴 프로토콜, 덴 프로토콜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려요. 자, 지금 봤을 때에도, 그래서 선이 좀 그어져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지지저항 라인대란 말이에요. 그죠? 지지저항 라인대에다가, 61선 쭉 내려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골드크로스 예상이 되고 있죠.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딱 봤을 때도, 지지저항 라인대에 돌파, 그 다음에 지지, 그죠? 은봉이 나왔는데도, 지지해주고 있고, 살짝 올라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봤을 때, 지금 쭉 내려온 이후에, 시장이 점점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상승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물론 제가, 기간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좀 올라갔죠. 그죠? 조금씩 5%, 2%, 5%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가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봤을 때는, 40% 정도 올라가 있는데, 한 번 빵 올라가진 않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급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알트코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겠습니까? 급등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트코인은 급등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아직 급등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이 되고, 매수가는 2600원 이하로만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00원 이하, 지금 현재 라인대에서 조금 위에서, 이하로만 매수하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대를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2000원 라인대.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게 되면, 딱 2000원 라인대. 그죠? 거의 가장 최하단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딛고 올라가고, 딛고 올라가고, 딛고 올라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도, 계속해서 2000원 라인대 지켜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2000원까지는, 충분히 보유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수익권을 볼 수 있는 라인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그 다음 라인대를 보게 되면, 지금 이쪽에 보여요. 3000원 라인대. 3000원 라인대가 보이는데, 이 3000원 라인대보다, 조금 더 높게, 3500원 라인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대를 왜 보냐면, 충분히 지금 현재 라인대에서도, 2400원, 2600원 이하에서 매수했을 때, 50% 정도 올라가면, 3500원일 거예요. 3500원인데, 한번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 20%, 30%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것도 많겠지만, 한번 급등을 하면, 40, 50%씩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지금 현재 올라가다가 주춤하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 20, 30% 올라가는 것도 많겠지만, 중간에 한번, 40, 50% 올라가는 코인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유지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가서 유지를 하거나, 다시 한번 딛고, 6000원, 5000원 돌파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희박한 확률에, 모험을 걸지는 마시고요. 모험을 가지 마시고, 3500원, 4000원 라인대 한번 찍고, 윗골이 달고, 내려와서 몸통은 3000원 라인대에서, 유지를 해주겠죠.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거나, 아니면 살짝 떨어져서, 이탈하거나, 이런 모습 보일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몸통에다가 팔지 마시고, 올라가서, 윗골이 달고, 내려올 수 있는 구간, 3500원 라인대에서, 매도를 거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좀 빠지면서, 몇몇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몰리고 있고, 그에 따라서,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던 프로토콜도, 저항 라인을 돌파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코인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나 이런 경우에는, 또 목표가를 찍고, 다시금 좀 꼬리를 달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빠른, 대응이 필요한 코인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또 강력한 지지 라인이, 또 2천 원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인 한수님의, 오늘의 공략 코인 살펴볼게요. 네, 일단은, 저도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발 안 한 걸 한번, 공략을 해볼까 해요. 지금 코인들이 웬만한 것들은, 피보나치 선의 고점과 저점을 기준으로, 한 0.5를 넘어선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위에 0.78까지 라인도 올라간, 라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상대적으로, 밑에서 꾸무적거리는 애들, 그리고, 좀, 여기에 좀,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들이, 이제, 그 코인의, 시가총액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하루에도, 몇십 프로씩 뛰는 것들을 보시면,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뭐, 1조 밑에 내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작게는 천억짜리, 뭐, 많게는, 4천원, 5천억짜리도 있는데, 그런 코인들을 좀 공략을 하면, 또 급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폴리메스를 들고 왔습니다. 폴리메스가 뭐하는 코인인지, 저도 오늘은 좀 설명을 안 하고, 바로 좀 차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현재 폴리메스가, 617원대의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이 폴리메스를, 고점을 한, 1050원으로 한번 잡고, 지금 현재, 라인들, 저항 라인들을 어디에서 부딪히는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 일단, 최근에, 이 0.382 라인이죠. 여기 630원을 뚫어주면서, 아, 좋은 모습을 이어가나 했는데, 어제, 어, 이어 올라갔던 걸, 오늘 다시 뱉으면서, 조금, 어, 시장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RSI 보시면, 지금,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올라갔다가, 한번, 꼬껄아졌죠. 근데, 이거는 아까, 비트코인에 비하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더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트렌드 자체적으로는, 아직 괜찮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5일, 그 다음에, 20일, 60일 이동평균선으로 이어지는, 정배열이 최근에 났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매수를 언제 해야 되냐면, 자, 이게 5일 이동평균선이에요. 5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5일 이동평균선이, 618원대 이거든요. 그러면, 이것보다 높은 곳에서, 한 620원까지, 회복을 했을 때, 매수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오늘 내려왔던 거를, 다시 말아올리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게 되면, 715원에서, 1차적으로 매도를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715원만 좀, 떨어준다라면, 보통 지금, 0.5와, 0.618 사이, 코인들이, 아, 웬만한 코인들이, 618 사이가, 매물대가 약해요. 그 매물대가 약한 라인까지, 또 올라오게 되죠. 그러면, 지금 뭐,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가총이 낮은 것들은, 급등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얘도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 위에 라인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시장이 좀, 허락하는 데까지는, 최대한 고점을 받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시장이 좋아서,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근데, 798원을 못 딛고, 갑자기 시장이 나빠졌어요. 그러면, 과감하게, 790원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 목표가만 따라가시기보다는, 익절을 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익절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맞춰서, 매도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한수님의, 오늘의 공략코인까지, 살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 차트 분석은, 저희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통해서, 또 한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 방송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골드색 배너가 있습니다. 투 더 골드문 배너 클릭하시면, 바로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들어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매일 쓰시는 녹색창에, 투 더 골드문 검색하시면, 또 상단 링크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지금의 이 순환시장에서, 어떤 코인들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코인을 발굴하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